이 부재에게 사죄의 직위를 주소서 이 부재에게 사죄의 직위를 주소서 수없이 불기를 저지르고 마주사가 되어 사람들을 홀린 탓이다 흘려들어 온 민족들을 마술로 부족들을 팔아먹은 탓이다 돌격한 수준과 번쩍이는 척 사람들이 죽음에 걸려 비틀거린다 이제 너는 저조를 받아 네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네 아우의 피를 받아낸다 네 아우의 피를 받아낸다